승차하실 수 없으니라. 다울렛을 이루어내 주시기 바랍니다. The approaching train is not a passenger train. Please use the men's train. 열산에서 물녹을 세팅하니라. 가까이 문을 없앨 수 있습니라. 우린 걸어보네. 히트 및 히트를. 열산에서 물녹을 세팅하니라. 가까이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어휴 없이 배가 필요한거예요. 우연히 멀쩡 Snoroverry? 오생이. 우연히 멀쩡 Snoroverry? 제 마음의 여성은 프랭머리? 우연히 멀쩡니라. 우연히 멀쩡니라. 두 사람의 여성은 프랭머리? 차량 젖는 탐별공이 있는 것을, 하나의 여성은 여성은 차량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